네, 저는 좀 힙한 걸 좋아하고요 편한 걸 되게 좋아해요 힙한데 좀 편한? 추리닝인데 근데 정의를 할 수가 없다 독특한 것도 좋아하고 깔끔한 것도 좋아하고 저는 일단 편한 거에 가장 중점이 가 있고요 그래서 좀 손에 잡히는 옷들 위주로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꾸안꾸 느낌을 좀 많이 추구하는 편입니다 너무 나 꾸몄어요!는 조금 부담스럽고 꾸민 듯 안 꾸민 듯 약간 편한 느낌을 좋아하고 있어요 네, 꾸꾸꾸예요 제가 제가 꾸꾸꾸인데요 공항 가거나 이럴 때는 수수한 게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머릿결 흩날리는 진짜 비행기 타러 가는 사람인데 초미녀인 거지? 초미녀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그거 시작해봅시다 진짜 내 센스가 미친지 한번 보여줄게 본 게임은 제대로 보여드려 볼게요 문제 주세요 저 이런 물 너무 좋아해요 이런 드라마 클리셰 가득한 막 이런 거 너무 클리셰지 킹카는 제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그 우리 뭔가 이거 맞을 것 같지 않아? 솔직히 이거 진짜 막 내 스타일은 아닌데 나도 내 스타일은 아닌데 클리셰 쪽으로 뭔지 아시죠? 좀 핫한 옷 없어요? 핫한 옷? 좀 탓 같은 거 제 차 얘기하자면 단합력 게임이다 그럼 뭐 안 걸치지 뭐 안 걸치지 말자 나 걸쳤는데 걸칠 거야? 근데 걸치기만 할 거야 난 끝났어 나도 끝났는데 사실 여기 뭐 더 할 게 있나? 바지 어떻게 입혀요? 바지를 입힌다고? 이거 단합력인 거 알지? 유나야 그 우리 클리셰 쪽인 걸 생각하는 거 알지? 그 너가 입고 싶은 그 킹카 그거 말고 유나야 쇼게임 하고 싶은 거 없다 역시 꾸꾸꾸 야 야야 누누이 말했지 이거 쇼게임 아니라고 진짜 누누이 저 놀란 눈을 봐 이것이 바로 귀를 닫고 단독 질주를 한 결과인 거죠 근데 예쁘다 어때? 핫하게 내가 한 뼈만 하게 해봤어 핫함이 좀 약해 왜 더 얇아야 돼? 어때요? 난 좋은데? 이거지 두 번째는 맞춰봐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자 개인 그거 말고 그냥 우리 예쁘게 입히면 안 돼? 나 이거 너무 재밌는데 그래 유나 하고 싶은 거 해 어차피 우리 빵점이잖아 유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우리도 하고 싶은 말 다 할게 그건 공평하잖아 그치? 너무 재밌어요 이거 이것만 맨날 해요 우리 맞으면 더 재밌겠지? 다음 문제 주세요 날씨가 춥나? 방콕이래 방콕이 태국은 아닐 거 아니야 방콕 밖에 있는 거니까 방콕? 나는 방콕 여인 중이라는 줄 알았어 방콕이 태국인 줄 알았어 진짜 웃겨 다들 짝사랑 남사친 앞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입는지 궁금하다 짝사랑 남사친 뭔데? 3년 동안? 저 위장사친이야 위장사친 위장 남사친을 얘가 좋아하는 짝사랑 중인 거잖아 맞아 스토리텔링 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다 너무 쓰레기 버리러 가는 룩인가? 단추를 너무 많이 풀렸나? 끝 하나 둘 셋 바지 어디 있음? 오 3후드티 야 근데 하이시트는 나쁘지 않다 왜 그걸 생각을 못 했을까 그러면 저도 포탈을 쳐서 다들 설명 쓰르륵 할까? 아니 내가 이 색깔이 되게 안 바뀌거든 그럴 수 있지 야 뿌완쿠룩 맞아? 뿌완쿠룩 야 이거는 이거는 지금 쓰레기 버리러 가는 거지 아니 이거 어깨 내린 거 안에 약간 껌은 나시 입고 있구나 껌은 나시 입고 있어 뭔지 알지? 그래서 단추를 되게 많이 풀었어 그래서 어깨가 약간 보여 봐봐 소매를 또 이렇게 내렸어 귀여워 귀여워 귀엽네 지켜주고 싶어 쓰레기 봉투 들고 있어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거를 원래는 집에서는 이렇게만 입고 있었던 거야 야 집에 팔이 근데 어? 남사친이 있네? 어? 빨리 나가서 봐야지 극한 마음인 거야 극한 마음인 거야 어 남사친을 마주친 거야 그 모습을 그렇게 왜 자꾸 있는 거야 어? 이렇게 몰랐네 치마를 내려 어? 어? 하이 어 어디가? 이렇게 치마를 자꾸 내리면서 마치 몰랐던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3년 동안 우리 봤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지? 와 상상력 대박이다 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뒀어 왜냐하면 3년이잖아 사실 많이 편해졌을 거란 말이야 서로 근데 좋아해 뭘 해야 했어 어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집게로다가 엣지 집게? 엣지를 줬고 어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의 실종 어 지켜주고 싶어 어 막 쬐끔해 보여 어떻게 한 줌 같아 보여 근데 거기서 야 너 밑에 아무것도 안 입었냐? 남자친구 남사친이 그래 그러면 아니야 나 입었어 했는데 섹시한 아 여기서 한 번 비틀어주는 거지 아 너무 웃겨 그리고 선나야 들어가라 했는데 여기에 압정 하나 따끔 정신 차릴 수 있게 아 어지러워 정신 차려 친구야 난 널 좋아한다고 이거를 압정에 담아서 미쳤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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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다 근데 이렇게 꾸언꾸를 입고 그리고 얼굴이 예쁘면 됐죠 맞아요 눈곱 잘 떼고 나오고 어 그래 좀 초췌하지 않을 정도로만 잘하면 뭔들 전학관 동생 언니 룩? 언니 룩? 언니 룩인 거 아 이것도 그냥 마음대로 한다 나도 이런 거 하나 입혀줘야지 이거 나 그거 아니냐고 나는 그걸 생각했어 그래서 부모님 대신 교무실에 가서 서류를 떼는 언니 이미 글렀다 요즘 애들은 바지 못 입혔어요 하나 둘 셋 난 아까 누가 말해 핀카가 왔어 나는 실제로 언니야 그래서 난 동생 학교 간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입고 갔어? 난 되게 바르기 왜냐면 학교라는 그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너무 너무 약간 낡긴하게 날 티가 나게 입고 가면 안 될 거 같아서 나는 약간 그거야 아 오토바이 타고 갈 거야? 아 동생보다 더 막 나가는 언니 그치 그래서 나와가지고 얘들아 너 몇 번에 누가 아니? 아 지금 언니 왔다고 좀 전해줄래? 아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언니 왔다고 좀 전해줄래 동생한테 전화해 그냥 난 약간 그런 나 약간 그런 느낌 생각했다 패션 모델 일을 하는 언니예요 힙한 거야? 그래서 스타 인플루언서인 거야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입고 로우라이즈니까 몸매가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긴 생머리야 이미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학교 갈 때부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 이거 누구지 누구지? 그런데 모두의 시선을 한 번에 맞는 그랬는데 어 유나야 언니가 도시락 싸가지고 왔어 도시락이야? 감동받았어 로우라이즈 입고 갑자기 백투더 아마 급식일 텐데 다들 감기가 걸린 거야 얘가 그래서 죽을 언니가 만들어가지고 이미 유튜브 소스로 쓰려고 카메라 들고 카메라 들고 야 언니가 죽서 왔어 네 오늘은 봄생이 감기에 걸려서 음식 대신에 먹어볼 텐데요 제가 이거 오늘 밤새 만든 쇠고기 미역죽이거든요 하면서 어? 저기 있다 딱 오른쪽 각도 뭔지 아시죠? 이 각도 챙겨주면서 어 그래 하면서 내 얼굴 왼쪽 각도 하하하하 근데 이거 얘기까지 들어야 그 룩의 완성이 되네 그치 그 재미가 있는 거라고 다들 생각한 그게 다르구나 그럼 그럼 재밌다 그니까 재밌지 이런 거 처음 해보네 우리 그냥 맞추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자 재밌게 하자 나 맨 사인 거 같아 그치 아니 재밌게 하다가 맞추면 장땡인 거고 그래 이렇게 자기 취향대로 했는데 재밌는 거지 다음 문제 주세요 아 이거 좀 어렵다 그냥 안 입어야지 뭐 어떡해 그치? 그치? 알몸 그치? 그냥 뭐 긴장봉투 입고 가야지 좀 없어 보여야 되잖아 옷을 찢어야 되나? 멤버한테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가진 금액의 10% 근데 난 그거는 있어 우리가 서로 얼마 버는지 빤히 아는데 근데 돈을 빌릴 상황 나도 나도 그런 거 맞아 이유나 이런 걸 일단 다 들어봐야 빌려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 같아 맞아 일단 나와 볼까? 야 유나야 어? 그 비싸게 보이는 룩 맞아? 어? 집 앞 룩이네 어 비슷하지 너 딱 내 집 앞 룩이네 야 미안 나 아직 그 돈 마련 못 했어 그래서 아직 택도 못 뗐다 야 하면서 택 그러니까 받으러 가는 거 아니야 돈을? 아직 못 갚 못 갚은 거야 못 갚은 거야 못 마련한 상황 너는 갚아 입장인 거야? 어 나 이렇게 돈 없으니까 빨리 내놔 뭔 줄 알았어 얘는 못 마련한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살짝살짝 보이는 택 택 못 뗀 거랑 상관이 있는 거야? 다시 당근 하려고 그래서 택도 약간 못 떼고 살뜰한 친구 미안하다 난 알바 뛰는 여주 룩이야 알바 뛰는 거야? 뭔지 알지? 알바 끝나고 다른 알바 장소로 이동하는 게 약간 뭔지 알지? 버스 타기 전에 바빠 바빠 어 바빠 바빠 근데 약간 좀 청순해야 되고 뭔지 알지? 그럴 수 있지? 미안해 나 지금 돈이 없어 빨리 갚을게 그렇게 애교 부리면 그냥 넘어가 주겠다 그러면 대출을 받았었어야지 미안해 우리 집이 내가 은행이야? 저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최대한 최대한 후줄근한 걸 골랐고요 위에는 어 야 내가 많이 늦었지? 아 미안해 하는데 또 미안해 뭘 자꾸 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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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래서 셔츠를 치마로 입은 거야 진짜 너무 돈이 없어져 하의가 없어져 상의상이야 야 아이디어 진짜 좋다 너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일단은 돈을 받으러 온 느낌인 줄 알고 이렇게 주헌이의 호신용 압정을 가져왔어 또 정 내놓으라고 내 백만원 이렇게 밑에 상이 있고 그치 그치 나는 약간 상황이 있어 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었어 아 근데 망했어? 그래서 얘가 되게 사실은 잘 나가던 애야 그래서 막 학원도 막 엄청 너무 막 대치동에서 다니고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던 친구여서 이제 대학을 막 중요한 수능을 보고 막 이제 대학을 막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찰지다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부도가 난 거야 어 그러고 이제 친구랑 만난 거야 어 근데 어때? 크지? 하지마 얘가 사실은 키가 150인데 150이야 걔? 그래서 지금 다리 여기 있어요 다리 여기 있는데 이렇게 짐질 끌면서 나오는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큰 옷을 입었어? 그거 다 팔았더니 아빠 옷 밖에 없네 다 큰 거야 위에는 엄마 거야 빨리 내 돈 내놔 나는 바지도 없어 근데 저기 너무 세다 진짜 웃기다 이제 다음 상황극을 생각하러 아 저 같은 애네계는 너무나 알찬 아 똑부러져야 돼 똑부러져야 돼 옷 괜히 옷 괜히 벗겼네 새내기는 슬랙스지 뭐가 더 단정해 보여요? 1번 2번 아 아 아 아 안 풋풋해요? 얼굴이 풋풋할 건데 얼굴이 풋풋할 건데 하나 둘 셋 내 지민이를 보고서 왜 그래? 얘 진짜 일 못할 거 같아 생겼다 아니야 아니라고 나부터 할게 그래 대학교에 막 입학을 한 거야 어 그러니까 어떻겠어 설레 너무 설레겠지 응 그래서 막 지그재그부터 시작해서 데이블리 해가지고 20대 새내기 추천 룩을 막 본 거야 그리고 이제 알바를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옷장 앞에서 고민을 하다가 아 새내기의 풋풋함을 보여주자 자 이거잖아 지금 네 저 며칠 전부터 진짜 이 알바집에서 계속 일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밖에 안 됐어? 다시 할게요 몇 달 전부터 저 여기서 꼭 일하고 싶었어요 저 좀 꼭 좀 뽑아주시면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온 건데 이거 그러니까 이러면 누가 안 뽑아주겠냐고 안 뽑을까 섭득할 거 같은데 이 친구를 소개를 하자면요 진짜 04년생이죠 저 제가 봤을 때 그 풋풋함이란 그 엔제트스러움이 아닐까 엔제트스러움이란 무엇이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안 써? 그럼 딴 데서 또 쓰겠지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에어팟 맥스까지 하고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공손하게는 하고 와요 하지만 크게 연연하지는 않는다 whatever 저희 질문이 뭐였죠? 똑 부러지면서 새내기 풋풋함으로 그럴 수 있는 룩 그럴 수 있는 룩 똑 부러져 되게 똑 부러질 것 같이 생긴 했어 되게 똑 부러져 마지막 문제가 남았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건 조금 맞춰볼까? 자기 그걸 좀 내려놓고 좀 맞춰볼까? 단합력으로 단합력으로? 그래 그래 이번에는 100점을 걸고 가보시죠 어? 아 이거 진짜 어렵잖아 아니 그걸 정하자 꾸몄을 때야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를 얘기하는 거야? 평상시로 가자 평상시에 갑작스러운 그건데 아 왜 여기에 큰 박시한 반팔티가 없어요 이거 상황 하나만 정해주면 안 돼? 어... 아 뭘로 하지? 어 입국? 입국으로 할까? 그래 근데 나 탓하지 마라 그러면 출국 말고 입국이지? 어 입국이야 출국 아니야 좀 그... 덜한 공항 패션이야 이거 못 맞춰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 근데 나는 진짜 내 옷장에 이 옷들이 있을 때 뭘 입을지 그냥 할게 진짜요? 놀리시는 거죠? 난 지금 류진이랑 똑같았으면 좋겠어 나 그냥 그 목표가 그거야 신유진이랑 똑같게 아 이거 아닌데 류진 언니 이건데 아 제게 그런 고난과 시련을 이거 입는데 위아래 다 합쳐서 10초도 안 걸릴 수도 있어 인정 아 근데 둘 중 하나인데? 야 류진아 단추 있냐? 저기요 단추 있어? 날 그렇게 몰라? 내가 류진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시켜줘 시켜줘 신유진 명예 소방관 제발 맞아라 이거 신유진 명예 소방관 준비됐나 우리 다? 어 하나 둘 셋 내 거 보지 마 다시 들어갈까? 아 진짜 또 나야 빌런? 봐도 돼 류진아? 자 앞으로 가 있어 봐 내가 앞으로 갈게 일단 맞아 위에는 맞아 아 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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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셋 중에 정답 있어요? 류진이랑 똑같은 사람? 있어요? 있어요? 나 진짜 고민했는데 저거 이게 더 떨려 아 근데 뭔가 나일 거 같아 봐봐 봐봐 내가 역시 할 수 있다고 했지? 언니 내가 진짜 내가 진짜 100번 고민한 게 신유진 언니 이 바지만 입어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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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입국이라는 말을 내가 듣고 나서 저걸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나는 10초 컷이라는 게 아 진짜 더 뚫린 거 10초 안에 못 입자 진짜 저거 발가락 데리고 빠져가지고 너 아깝다 너 근데 다들 하나씩은 맞췄어 너 후드도 그럴싸해 그러니까 나 후드도 입고 자주 들어오니까 류진이 후드 많이 입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아 이렇게 합치면 되는데 류진이 딱 색감이 류진임 맞아 이게 색감이 류진이가 아니야 색감이 이게 너무 류진이고 가을이고 하이라 류진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건 약간 편류이고 이게 약간 깔롬 불인 거 같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나 귀찮았을 때 이건 내가 좀 더 신경 썼을 때 이거 완벽한 신유진 이거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타협을 받을 때 어쨌든 0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게임에서 얻은 단합력 같은 건 없습니다 아 근데 너무 즐거웠어 단합력은 없었지만 너무너무 즐거웠다 고생했어 마네킹도 진짜 지민이 고생했어 있지의 단합력이란 점점점 느낌표다 내가 생각하는 있지의 단합력은 어 가능성이다 내가 생각하는 있지의 단합력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얕다 있지의 단합력이란 없다 아니요 없어요 그냥 아니 그냥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아니 그냥 없어요 아 무료해 아 우리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예예 굶어 그냥 뭘 했다고 이거 먹어 일 좀 줘 어? 메시지 왔어 엥? 엥? 뭐야 이거? 보그야? 엥? 어? 어? 또 구문! 결국 아저ven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